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추잡하고 거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처형의 거지같은 유혹 원제 처형에 부담되는 행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거지같은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민망한 일이라 감히 저희 아내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거니까 보시고 좋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작 의심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절대 주작 아니고 저 진짜 이것 때문에 미처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꼭 진지한 조언 좀 해주세요 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배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는 아직 미혼인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처형이죠 사실 저희 아내도 되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마는 처형은 솔직히 더 잘났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 학벌도 직업도 저희 아내보다 더 좋지요 그리고 외모의 경우 저야 뭐 저희 아내가 더 이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릴 때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뭐 솔직히 제가 봐도 그 느낌이 오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사진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당시 기준 이렇게 좋은 외모의 고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남자를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40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시집을 못 간 겁니다 물론 본인은 성에 안 차서 안 간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이건 못 간 게 맞다고 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속 터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이고 저게 미쳐가지고 그 좋은 것들 다 차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 거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처형 본인 역시 남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예인 이야기, 주변 남자들 이야기, 친구들 애인이나 남편, 직장 동료 등등등 그렇게 본인의 잘나갔던 과거와 남자들 욕하는 거 솔직히 누가 봐도 남자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하튼 어릴 때부터 화장을 엄청 짙게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찌네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과거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피부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나이 탓도 있을 거라 봅니다 살도 좀 많이 찌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닥 여성스러운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래요 다른 남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이런 처형에게 늘 잘해줬고 나름 잘 지내보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는 남이 아니고 제 마누라의 친언이니까 또 저는 자기 친동생의 남편이니까 말이죠 참고로 처형이 저보다 딱 한 살 더 많은데요 거의 같은 또래라 그런지 평소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어떤 불편함 없이 격식 없이 호탕하고 그래가지고 명절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등등등 이렇게 만나면 정말 잘 지냈습니다 잘 놀았어요 그랬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처형에게는 좀 이상한 그런 스킨십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제부인 저를 남자로 보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농담을 한다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혼자 빵 터지면서 손으로 제 어깨를 툭툭 치거나 아니면 좀 과하게 무릎을 터치하거나 주무르거나 그러는데요 아 이거 뭔지 알죠? 뭐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려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게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고 기분이 안 좋아요 더럽죠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성추행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를 뭐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만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참 뭐라고 하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느낌 거지 같아 진짜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진짜 기분 더러워요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이런 처형에게 처형 나한테 좀 그만해 만지지 마 이렇게 확 질러버리고 싶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자칫하면 분위기 값분사되는 거야 혹은 아니 너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이 새끼 이거 썩은 놈이네 이런 아예 제가 죄를 다 덮어쓰고 대역죄인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너 왜 그런 망상을 하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오해를 받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감히 말도 못 꺼냅니다 또는 안 그래도 시집 못 간 처형을 서럽게 만드는 인간 쓰레기 이런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차가 대기 가잖아요 아무리 제가 본인의 제부고 또 뭐 넓게 보면 가족이라 하지만 또 본인 집이라서 편해서 뭐 그런다지만 아니야 그 범주를 벗어나요 엄청나게 짧은 반바지를 입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요 말이 좋아 반바지지 그냥 팬티 수준입니다 아니 그냥 바지가 아니에요 팬티죠 팬티 굳이 이걸 의식하는 것도 이상하겠지만 바지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처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하의가 실종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럴 때마다 제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불편해 미쳐버리겠어요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 저희 아내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언니의 그런 이상행동과 그런 모습에 멈칫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 특히 팬티 같은 바지 입었던 그날 옆으로 슬쩍 아내 눈치를 보니까 표정이 잠깐이지만 팍 썩어버리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니 전현이 미쳤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따로 내색을 안 하니까 저 역시 먼저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형의 이런 행동과 모습이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 등등등 이런 말을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저만 이상한 미친 변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어쩌면 좋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고통이고 사람 미치겠거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나 장모님이 알아서 나서주고 말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만이라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우선 처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최대한 먼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대화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밥이나 먹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굳이 잘하려 또 잘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에너지 내 안에 내 자식한테 쏟으면 돼요 2번 님도 알잖아요 지금 이거 대놓고 님을 유혹하는 거라고요 그냥 두면 진짜 달려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장 아내분한테 말을 하고 나 이거 너무 거부감 들고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아예 만나지를 마세요 자가 댁이 아내 혼자만 보내 그럼 집으로 쳐들어온다 3번 솔직히 스킨십이야 사람 버릇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치겠지만 팬티 같은 핫팬츠는 도대체 뭐야 진짜 미쳤는데 4번 완전 개추잡하고 핵 더러운 미친 어디 감히 미쳐가지고 지 동생 남편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 앞으로 차가 댁 가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5번 잘 들으세요 이거 쓴이가 좋아서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동생한테 질투를 느껴 그 지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랑 비슷한 걸 실제로 봐서 알아요 지보다 못난 동생이 못났다고 생각이 드는 동생이 잘난 제부랑 결혼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걔 난장을 까다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년이 하나 있거든 대답글 맞아요 시집 못 간 여자 형제들이 자기 형부나 제부한테 물론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 지랄 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봤지 헐 6번 윽 처형이면 제부가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닐 텐데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남자를 보는 거냐고 쓰니 진짜 싫겠다 아니 그냥 싫은 티를 팍팍 내버려요 님 생각처럼 말로 하는 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지면 손을 탁 쳐버리라고 7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내분한테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처형이 쓰니 옆에 앉으면 스며시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든 언제든 쓰니와 처형 사이에 앉아달라고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터치를 할지라도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못하게 막아줘야죠 아내가 8번 혹시 쓰니 부인도 핫팬츠를 자주 입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 자기는 안 그런데 처형은 원래 저러나? 짧은 바지를 되게 좋아하나 봐? 아니 야 내가 어렵지도 않나 보네? 이러면서 넌지시 말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스킨십 이거는 가능함 옆에 가질을 말고 그럼에도 불구 지가 쳤다라 와가지고 그제를 한다면 이건 처형이 미친 겁니다 9번 그래도 상대방이 남자 아니 그래도 상대방이 여자고 글을 쓴 스니가 남자니까 이 정도지 만약 반대 상황이다 그럼 여기 댓글 난리 났을 거야? 어디 미쳐가지고 형수, 제수씨 몸에 손을 쳐대냐고 당장 성추행 신고하라고 말이죠? 님도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세요 10번 10번 아 그래 이거 뭔지 대충 알 것 같다 까딱하면 쓰니가 가해져 변태 쓰레기 되는 거죠 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난감한 문제네 이거 11번 11번 아까 쓴이가 말했죠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라고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 20살 때 성인 나이트 노래할 때인데 그때 여자 싱어가 종종 바뀌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거의 40살에 가까운 여자 싱어가 한 명 들어왔는데 저보다는 거의 20살 많은 작은 이모뻘이죠 근데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밥도 사주고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저도 친해지다 보니까 누나 누나 이렇게 부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스킨십을 자주 했어요 저한테 무릎 같은 거 주무르고 어깨 주무르고 한번 안아보자 이러고 근데 그때는 누나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거든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같이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야 아 싫은 거야 막 제가 막 싫은 티를 냈죠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 밴드마스터가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 아 싫다 카는데 와그라로 니 가라 뭐 그랬습니다 쫓겨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하지마 싫대잖아 지금은 좋지만 지금은 좋지만 안쌍해 놓은 게 거예요 안쌍해 놓은 게 안쌍해 놓은 게